킹 아뜻으라는 말은, 그는 정말 대학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크리스는 이제 막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요. 하필 다니던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엔 뱀파이어인 웨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 순간 웨인 교수가 지나가는데 크리스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웨인 교수도 크리스를 보며 과거 자기가 사랑했던 메리를 떠올리죠. 메리가 죽은 뒤부터 송곳니가 자란 적이 없었는데 크리스만 보면 몸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웨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웨인! 오! 하하 Willy 방금 I grabbed it for you after you walked out of class I cleaned it. 저는 제가 이다 퀴즈 내 semua what? 또다른 지옥이 Library extern... 이게 어땠나? 모둘이 좋은 일일이 더 큰 시간 이제는 계란을 하라 what are you doing here? 네, самом다 하네요 그 old ad slip 이 기능 이전 이전 I hope I... I... I don't break any rules 그리고 who makes rules? 크리스는 깜짝 포옹을 하더니 웨인 교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가버리는데요 매일매일 웨인 교수의 방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매일 붙어 다니자 남자친구들이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크레드는 크리스를 짝사랑하고 있어서 상심이 컸죠 톰은 자기가 찍었던 사진을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과거 웨인 교수는 메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어버렸고 그로 인해 죽은 줄 알았는데 뱀파이어가 돼서 살아있던 거죠 결국 메리 때처럼 주체하지 못하고 크리스도 물어버립니다 잠깐 외출한 사이 사라진 크리스 톰이 말한 계곡으로 가보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후, 크리스 또 왜 나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 punk 하니 계속 죽으니? 아, 29% 아, 그것을 mij Cyber 1ыв을 하니?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웨이는 메리를 찾아갑니다 웨인이 메리를 설득하는 사이 크리스는 자기 친구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웨인 교수에게 프레드와 톰이 찾아가는데요 뱀파이어임을 눈치챈 두 사람이 확인하러 온 거였죠 동영상에 전해서도 에피엘이 예전진왕이 그렇게 힘이 든 세 사람을 남은 뱀파이어 퇴치 작전에 돌입합니다. 크리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헌혈 동아리를 지켜보는 두 사람. 크리스는 여기가 왔습니다. 진지한 알 덕분에 와요. 또 이 뱀파이어 퇴치다. 이 뱀파이어에서 이 뱀파이어가 왔습니다. 이 뱀파이어 퇴치의 위치에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가 왔습니다. 일이 커지자 메리를 한 번 더 찾아갑니다. 크리스와 그 친구들은 학교 교문에 서서 남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 교수도 자기 피를 기부합니다. 미리 크리스와 여자애들이 올 장소에서 각종 트랩을 설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여자 뱀파이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들이 뿔뿔이 해 터지자 톰과 프레드가 한 명씩 잡기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whoever 켜 블랙 왜 기다리면 긁이에 gaming 일을 한 번 해주세요? 하나는 응, 힙 ż OK! Dr. G! Dr. G! Oh! OK, we're starting! We're starting! Vampire skank! Bet you can't catch me. I bet I can. Better double check. So how do you preserve the blood? You're a very inquisitive young lady. Well, I just think I might be interested in running a blood drive someday. Hi, Fred. Hi. It's really too bad that Chris called dibs on you. That she didn't carry the weight. Well, I guess it's just kissing. Can I watch? I like to watch. Well, why don't you lay down on the bed and I will get on top of you. It's all planned out, don't you? We have a system and it works. 애들은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웨인 교수는 밖에서 이거만 하고 있었죠. Oh, it's crazy. Better double check. Now! Where's Chris? Geez! We haven't seen her. 몇 명이 사라진 걸 보고 여자 뱀파이어들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Get Fred, kill Tom. Come on, Tom. It'll be a lot more fun if you don't fight it. You're such a pervert with your giant camera. What? You know, I'm going to suck your bloo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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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Sorry. Let's open it already. Let's open it already. She's a super vampire. She's going to drink it all. What for? To turn all the donors into vampires. You don't have to do this, Mary. I think I do. We will look back in a few centuries and we will lash. Chris? Chris. What are you doing? Cutting this blood with some monster? Chris? You're a really evil vampire. I know shit. This is all my fault. No! No! Mary가 자책하자 갑자기 들고 일어난 웨인 교수. 엎치락뒤치락 우여곡절 끝에 Chris를 결박하고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No! Mary, the stick! Run off! Mary, do it! Push it through! I'm so sorry, Chris. It's okay. I had a dream we killed Chris. Holy shit, we killed Chris. Let's go check the fridge. I'm not hungry. There's nothing in here but blood and monster. I guess I'll have a monster. Hey, you want one? Looks like we have to kill some vampires. How many? Chris 때문에 변해버린 뱀파이어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뱀파이어 웨인 교수는 과거 사랑하는 메리를 물어 죽인 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송곳니도 안 나오는 인간처럼 지내왔는데요. 우연히 학교에서 마주친 메리와 똑같이 생긴 Chris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 송곳니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하필 크리스도 웨인 교수가 마음에 들었고 크리스의 엄마가 메리였다는 사실과 지금 살아있단 걸 알게 된 웨인 교수가 사고를 쳐버리죠. 옛날 영화 중에 공포는 전혀 없고 웃음 포인트만 가득한 무서운 영화 시리즈가 생각나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도 뱀파이어 영화지만 스릴러도 공포도 아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무서운 영화같이 공포같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미국식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피식피식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봐야 돼요. 이 영화의 풀버전에 궁금하시다면 현재 비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영화 뱀프유 였습니다.